이게 여러분들 바로 종로구 자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시면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상단에는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1번 송영길, 2번 오세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효투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는 다 종합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별, 투표소 레벨별로 나오는 그런 자료가 관내사전투표입니다. 청운 효자동 관내사전투표,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삼청동 관내사전투표, 부암동 관내사전투표 아마 실질적으로는 선거안의 자료는 청운 효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별로 다 관내사전투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초점이 된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오세훈 후보가 관외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에 얻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이 오세훈 후보가 얻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작을 합니다. 관외사전투표의 4,361표, 오세훈 후보가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수입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10% 혹은 20%를 빼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얹어준 겁니다. 청운 효자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는 828표를 얻었습니다. 828표의 10% 내지 20% 정도를 빼가지고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가 10%를 뺏기면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20%의 객차가 나옵니다. 오세훈 후보가 20%를 빼앗기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기준에서 무려 40%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이번에 장난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야구수가 처음으로 내놓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1번 발표 득표수는 정확하게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송영길 14,000표 오세훈 16,000표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내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송영길 45% 오세훈 5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냐 20%를 조작한 겁니다. 뭐의 20%를 조작했냐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20%인 3,249표를 송영길 후보에 함께 그냥 얹어준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빼앗긴 겁니다. 3,249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가 바로 송영길 한 게 넘어가는 것이 아주 프로그램 조작이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송영길 함께 밀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한 사전투표 득표수는 송영길이 받은 3,249표를 빼줘야 되고 오세훈이 빼앗긴 3,249표를 더하게 되면 실제로 송영길은 1만표 오세훈은 1만9천표 득표율 기준으로 35%, 6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조작 프로그램은 상수값을 사용했습니다. 경쟁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준다.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실제 이름들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수의 20%를 빼앗아서 송영길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상수값을 사용했다 이렇게 제약호수는 설명합니다. 경쟁후보의 사전후보 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든 20%든 종로구 같은 게 20%입니다.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바로 더해준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를 빼앗겼지만 빼앗긴 사람이 10% 나가고 더한 사람이 10% 되어있기 때문에 소위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총 40% 정도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바로 상수값 경쟁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상대와 함께 바로 밀어준다.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 이 방법은 서울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서울시 강력의회 선거도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국의 광력단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천개양을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한테도 뭡니까?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의 10%를 빼앗아서 옮겨준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분당값도 마찬가지로 10%를 빼앗아 가지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심플 심플 심플한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여러분들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쏟아준 겁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뭡니까? 돌린 겁니다. 종로구는 20%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10%가 적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조작률을 낮췄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그런 숫자들 가운데서 숫자 사이의 규칙성이 있는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지 좌우대칭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뭐를 발견해 놓은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나중에 검증해보면 착하게 뭡니까? 예상투표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의 선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수이고 무작위수이고 난수이고 랜덤넘버스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자료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낸 그런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납니다.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또 5월 9일 날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6월 1일 지방승거까지 사전투표 결과는 투표자들이 던진 여러분들 자연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맨 메이든 남머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인간이 만든 숫자입니다. 인간이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숫자를 만든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숫자를 만든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고 그 공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상수값을 사용한 겁니다.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 20%를 빼앗아가지고 바로 상대방 뭡니까? 자신들이 민원 후보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법이 방지가 되면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에게 찍힌 사람들은 앞으로 공직으로서 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 많이 훔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강용석 후보는 어땠습니까? 자기 표 가운데 70%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50%, 70%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 언론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에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세훈이가 종로구에서 어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20%를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송영길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영길이 원래는 1만 800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만 4천표를 받은 것으로 사전투표에서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표가 엄청납니다. 3,249표를 더해주고 3,249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3,249 곱하기 2가 여러분들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1만 6천표 차지하는 비중에서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약 6,400표, 6,500표 정도를 여러분들 1만 6천표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어떠냐 한번 보시죠. 이 소위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권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전투표는 조작된 거죠. 송영길 1만 4천, 오세훈 1만 6천입니다. 당일 투표는 송영길 1만 4천, 오세훈 2만 4천입니다. 총 득표수가 송영길 2만 8천, 오세훈 4만표입니다. 오세훈이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님의 발표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송영길이 당일 득표율이 36%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가 45% 미쳤습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9% 정도 밀어준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당일 득표율과 여러분 사전 득표율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오세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61%입니다. 사전 득표를 확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52% 줄여놨습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님의 발표한 딱 자료만 보더라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오세훈을 뭡니까? 61% 득표한 사람을 52% 깔아뭉개고 그다음에 36% 받은 송영길 후보를 45% 끌어올렸구나.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이 큰 사람들입니까? 권력이 바뀌었는데 한마디로 졸로 본 겁니다. 윤석열이 너는 졸졸이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똑같은 방법을 조작합니까? 기가 찬 일이죠.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 암흑에서 윤 암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일 지방선거가 여름 시작되기 전에 선관위에게 메시지를 하나 냈으면 좋겠죠. 그 흔한 메시지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사회 사전투표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공정선거를 꼭 하시도록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가서 사전투표 찍었습니다. 선관위가 한마디로 졸로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5년짜리 이러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조작을 해? 사전투표 조작을 해? 그래서 여당에게 물을 먹여?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도 참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걱정입니다. 상상 부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난 너희들이 부정선거 절대 수사 못하는 걸 알아 이 정도가 아니면 이런 범죄를 못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면 부정선거 수사 못한다. 이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임 대통령 앞에서 뭡니까? 바로 또 범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개탄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4번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4번 숫자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원 위치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서울시장 종로구 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가 20% 도난당했다. 동레벨로 20% 도난당한 것을 다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 덕표수를 다 더해보니까 여러분 4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정 후 사전 덕표수 혹은 진짜 사전 덕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가짜 사전 덕표수가.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14,000표를 받았다고 송영길이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1,000표밖에 안 됩니다. 사전 덕표수가. 오세훈은 선관위가 1,000,000표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1,000,000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일 투표에서 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작이 좀 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번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당일 덕표수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5번에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사전 덕표수하고 당일 덕표수를 따한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덕표수를 구한 겁니다. 송영길이 2만 5천, 오세훈 4만 3천. 그러니까 오세훈과 송영길은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 종로구에서 약 2,000표 가까운 표차를 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1만 8,000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값,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아, 이 범죄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덕표수에서 20%를 뼈상으로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귀회가 여러분들 구한 진짜 사전 덕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덕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덕표율 송영길 36%, 사전 덕표율 35%. 아주 비슷하죠. 오차가 1.5% 정도 나온 겁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숫자 덩어리 속에서 상수값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뭡니까?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오차가 1.5%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이 찾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는지를 선거 전문가들이 찾아낸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 투표 관련 선거 데이터를 만든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공장이 뭐였습니까? 상수값, 오세훈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에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빨리 가게 된 겁니다. 오세훈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진짜 득표율 63%, 그 다음에 당일 득표율 61%, 2.0% 격차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아주 정확한 진짜 사전 득표 수를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수값을 사용했습니다. 경쟁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 가운데 1.0%를 빼앗아 달성선 후보에게 더해주는 것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후보별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율이 당일과 사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9%, 8%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가짜 중앙선거관이 발표 자료 4번, 5번, 6번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